안녕하세요. 해가 뜬 상태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습하고, 날씨가 맘에 안들어요. 하지만 오늘도 이런 날씨 속에서도 DMC 스타비즈 6블럭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비즈 6블럭 전용 20평,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6층 매물입니다. 남동향이고요. 전용면적 20평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코너호실이에요. 긴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가볍으로 공간분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해요. 스타비즈에 들어오신 분들이 투명유리로 된 칸막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 건물이 공사 중이라서 가까운 듯 하지만, 곧 그 벽면에 천막을 걷어내면 거리감이 좀 있을 거예요. 서비스 테라스 면적은 전용 1.86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스타비즈 건물은 3, 4블럭엔 중정이 있고요. 6블럭엔 이렇게 창이 있어서 어둡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각 층마다 있는 탕비실, 멀지 않으니까 운동 겸 탕비실 이용하세요. 스타비즈에 입주하시는 입주자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고급진 공용공간. 손님 접대 준비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회의실에 차를 들여갈 때나 대접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세요. 식사 후에 나른한 오후, 포켓볼 한 게임 어떠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해보세요. 집중 근무실 3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너무 좋죠. 이런 회의실에서 강의나 회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이 컨디션보다 조금 떨어지는 강의실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이 정도 회의실에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 될까요? 너무너무 잘 되겠죠? 강사님들 연락주세요. 저렴한 가격에 회의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절도 정말 가능해요. 아직 운영 중이진 않지만 관리단이 꾸려지면 곧 운영될 수면실, 소액으로 단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광합성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기 딱 좋은 옥상정원.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지향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머리도 뜨거울 거예요. 그래도 전망은 너무 좋죠. 이런 전망 스타비지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있는 지하주차장. 주차자리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넉넉하답니다. 어제 스타비지 건물들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많이 입주하셨더라고요. 전에는 회원했는데 이젠 제법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커뮤니티 공간에 폭작폭작 사람 소리도 들리고 해요. 그래도 제법 많은 호실이 남아있으니까 저희 써니가 올려드리는 매물 정보 보시고 맘에 드는 호실 콕 찍어주세요. 찾아드릴게요. 1대1 개인 채팅방 열려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톡 주시고요. 향농 써니 매물 많은 거 다 아시죠?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가이드 향농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